어휴, 이거 좀 들긴 한데... 너무 이상해. 아오자엘이 있고 재킹하면서 웬사엘이 부재해. 오오. 아오. 아 지우아. 아 지우아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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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어 진짜 아시다.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. 아 앜. 아 너무 아쉽다. 아 너무 아쉽다. 아아. 아 흑흑흑흑흑 avv 흑휑 흑 흑흑허 흑흑 흑 흑 sy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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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빨리 가야 돼. 내가 먼저 가야 돼. 야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. 야 용이 나올 것 같아. 우와. 안 가자 앞으로. 아 깜짝해. 아 깜짝해.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광수야 뭐해. 형 같이 가요. 어떻게 가는 거야. 어 이거 빠졌어. 누가 빠졌어요. 아니 누가 빠졌다고요. 예. 나는 배를 타본 경험이 있다고.